김 과장 예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말이야 공기도 참 좋고 기분도 참 좋아 예 그런데 자네 요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죄송합니다 자네가 똑바로 해야 회사가 잘 돌아갈 거 아닌가 선생님 총입니다 자네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죄송합니다 자네가 써왔던 이 서류 이걸 서류라고 써온 거야 다시 써와 핸드폰 넣어주셨습니다 자네 말입니다 이 서류 다시 써와 주사 예 이쪽에 떨어져 아우 예 거긴 물이야 내 서류로 닦으면 어떡하나 아우 죄송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 예 옷 좀 주게 예 바지입니다 자네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죄송합니다 윗 옷 좀 주게 예 자네가 똑바로 해야 이 회사가 잘 돌아갈 거 아닙니까 예 단추입니다 자네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시간이 30분이 지났는데 짜장면이 안 와 시계 반대쪽에 있습니다 아우 예 이 서류말이야 누구말이야 아우 죄송합니다 예 임을 시켰죠 예 예 시키세요 탁자부터 놔줄게 아우 도로 넣으면 어떡하나 네 맛있게 드세요 8천원입니다 아 그래 예 자 감사합니다 영수준 돈을 다 주시면 어떡해 맛있게 드세요 의자를 들고 가면 어떡하나 자 맛있게 드세요 거기 화장실이야 아 예 두기지 예 편하게 앉아 아 예 편합니다 사장이라고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앉아 다리 꼬고 아 예 사랑이면 난 이게 편하네 아 예 저지 예 자네 짬뽕을 비비놔 아 예 단무지를 불어먹어 아니 운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그 간장인데요 그거 시킵니다 잘해 아 죄송합니다 나한테 지금 국물을 튀겼어 죄송합니다 빨리 새 양말 가져와 예예 적성매 장말 잘해 운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죄송합니다 발목 양말 하나만은 마음에 드는 건 스타킹입니다 팬티 스타킹인데요 사장님 근데 그거 왜 입으세요 자네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예예 그것도